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항시의 그립고 내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청송총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도 갠들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노노노 저 신창호회 아닙니다. 신창호회가 청송교도소 있어도 신창호회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신창호회 아니고 신창환이고 청송은 저의 고향일 뿐이지 신창호회는 거창신가 나는 평상신갑니다. 절대 신창호회하고 저하고는 절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가워요. 사라님. 반갑습니다. 자 해야 되나 너. 자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도 캔들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브리핑부터 하겠습니다. 매도 캔들. 매도 캔들입니다. 오늘의 주식 매도 신호 표창 방법 장대음복 해상법 이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대음복 중에 거래량이 많을수록 강도가 셉니다. 거래량이. 장대음복인데 거래가 많은 종목.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았죠. 일단 거래량이 많을수록 강도가 세고 두 번째가 행복국면이 긴 행복국면을 하방 이탈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갭을 침입하거나 갭을 침입하면 강도가 셉니다. 침입. 그러니까 갭이 있는 쪽으로 가는 쪽이 어떻게 강도가 세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5일, 10일, 20일, 60일. 장대음복인데 5일이나 60일이나 20일, 60일. 앞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매도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장대음복을 해석하는 방법. 첫째 거래량이 많을수록 거래량이 많을수록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고요. 행복국면을 하방 이탈시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갭을 침입하면 강도가 셉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20, 60일 평. 장대음복인데 신적가를 기록하면 강도가 세다. 이 말이 뭐냐면 강도가 세다는 말은 강도가 세다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요. 주가의 하방을 강력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 신고가 날 때 시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가 날 때는 그냥 시장의 몸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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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시장을 여러분 신고가 때는 마침 신고가 때는 여러분 절대 시장에 그냥 몸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많은 음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나중에 또 뒤에 한텐부터 나오는데 오늘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매수신호인데 이제 그저께 매도였는데 오늘은 매도신호입니다. 매도신호 할 때 이제 첫째 매도신호는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자,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신호의 거래량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은 음운인데 거래량이 양운일 때, 터졌을 때. 반대로 여기는 보면 캔들이 붉은데 양운일 때. 이게 이제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상반된 이야기. 아시겠죠? 상반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량이 많은데 양운 캔들이다. 결론은 뭡니까? 매수 타임이고요. 거래량이 많은데 음운 타임이다. 이걸 매도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종가 거래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9시에서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6. 9시 거래량, 9시에서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5 하면, 6하면 종가 거래량이고요. 9시에서 9시 30분 거래량 곱하기 5 하면 종가 거래량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현대건설 기술입니다. 다른 종목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이제 매도자리가 보시면, 매도자리가 쭉 한번 봅니다. 매도자리 보면, 여기 한번 매도자리를 보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매도자리입니다. 이런 매도자리. 이런 매도자리 있죠? 이런 아침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매도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매도자리죠. 이렇게 매도자리. 캔들은 장대음봉인데, 캔들은 장대음봉인데, 캔들은 장대음봉인데, 거래량이 폭발로 증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볼 때 원래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한 4월 중간에 실력이 붙으면, 오실레이터로 제가, 원래 이 거래봉보다 오실레이터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또 보조지평의 OBV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또 상세하게 알려줄 때, 어쨌든 여러분 수익계 보는 걸로 봐서, 첫 번째 이제 구매를 해야 돼. 은봉인데,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거래량, 이 막대 거래량을 보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면, SK하이닉스, 하이닉스 보면, 자, 여기는 여기 보시면,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경우죠. 대량 거래되면서 은봉될 때, 원래 여기서 한 번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원래 이제 이 대량, 종가의 거래량이 어제보다 안 맞고, 월등히 많아야 됩니다. 이 월등히 많은 거는, 제가 또 숙계의 요로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숙계 보는 방법이, 그러면 청송님, 우리가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를 쉽게 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묻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숙계 보는 방법. 쉽게 보는 방법. 우리가 이동평균을 볼 때, 이동평균을 캔들차드, 가격 이동평균만 보는데, 거래량 입평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입평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하고, 거래량 입평을 볼 때, 주로 거래량은,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은 정배열, 역배열이, 주식은 정배열, 역배열이, 11위평과 61위평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래량은 좀 틀려요. 5위위평과 61위평입니다. 그래서 그 5위위평하고, 61위평을 이렇게 같이 한 번 해봅니다. 해보면, 주가 거래가 많았을 때, 여기 자리죠. 거래가 이렇게, 5위위평 자리, 이렇게 거래가 많다. 이러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대음봉이 나는데, 장대음봉이 납니다. 장대음봉이 나는데, 장대음봉이 나죠. 장대음봉이 나는데, 거래가, 여기서, 장대가 나죠. 장대가 나는데, 거래가 이렇게 많다. 이 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는, 5위와 61위평이, 거래가 많으면서, 장대음봉이 난다.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이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우리가 주식이 상승은,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하락은 파는 사람이 많아서 내려가겠죠. 그때 여러분, 항시 주식은, 변곡점은, 거래의 2평, 5위와 61위평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한 번 봐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61위평이, 5위위평이, 5위위평, 거래의 양이, 2평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권론은, 곧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터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죠. 자, 셀트리온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장대음봉, 이 자리죠.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거래량이 엄청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거든요. 거래량 많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제가 먹겠죠? 5일과 20일 거래량, 골든크로스 때,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골든크로스 때, 원래 큰 변곡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시, 큰 거래량이 높은 자리에서, 나중에 또 이제 과열, 거래량 과열 이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이거는 기초를 다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볼 때, 2평을 전혀 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2평을 안 보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확대하시면, 이렇게 60일과 2평을 꼭 봐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시 주식이, 5일, 60일, 거래량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가 시작은 좋은데, 곽지 과열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과열일 때는 꼭 주가, 특히 주가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정석님 뜬 것도 없는데, 과열이다. 그러면 두 가지겠죠.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은데, 이제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그랬습니다.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폭락 나올 때,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 주가가 뜬 게 없는데,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전방송 있을 때, 시청률 1등이었는데, 이때 거래량이, 제가 그때, 이 거래량은 모든 분들이 이때 눌림목이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는 매수가 아니다. 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5일과 60일 데드크로스, 5일, 10일과, 종합주가지수, 11일과 60일 데드크로스, 11일과 60일 데드크로스에, 거래량이 골든크로스 났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사고 터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역배열에서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골든크로스, 입형은 역배열. 이거 내가 분명히 사고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폭락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주식을 보실 때, 거래량이 많으면 뭐라고? 변곡점입니다. 그 거래량을 기준을, 여러분, 견들차트로 보면,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항시 역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횡보 국면의 하방이 탈시, 주가의 강도가 세진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횡보 국면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게 이제 그저께, 그저께 배운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저께 배운 거하고. 예, 그 전에 배운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데요. 횡보 국면이 긴데, 그 횡보 국면이 길면 길수록 주가가 떨어질죠. 그 횡보,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주가 상승 때, 횡보 국면에 상승하면 이 크기에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제어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제어학을 한번 보면요. 자, 일제어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제어학 보시면요. 자, 일제어학을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횡보 국면이, 횡보 국면이 길면, 그 거래 많은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강세장이나 약세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횡보 국면이거든요. 이 횡보 국면에서 하방 이탈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는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 중에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가 많으면 바닥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그 거래가 많을 때 이동평균이 10일과 60일 이평이 골든크로스가 나야 좋은 거지. 데드크로스 나는 거는 그 거래량이 그때부터 주가가 더욱더 빠진다. 우리가 이제 제일 실수만 하는 게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는데 거래량이 많을 때 그때 하거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가 횡보 국면입니다. 이 횡보 국면에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겠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뭡니까? 저기 10일과 20일 정배율이죠. 정배율 상태는 뭡니까? 60일이 뭐로 작용합니까? 지지로 작용합니다. 푸시 안 나와요. 푸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주식을 알려드릴 때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정배율 개념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정배율에서 내가 이 주식에 뭡니까? 푸트, 개인 종목 선물 푸트를 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정배율 상태는 코를 넣어야 되거든요. 역배율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역배율 상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역배율 상태입니다. 역배율 상태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타트 거래량이 늘어날 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 골든 크로스 날 때 어때요? 주가가 급락이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가가 바닥인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다. 주가 바닥이니까 내 주식을 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처음 5일과 60일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량 거래겠죠. 그때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10일과 60일이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10일과 60일 입평이 어떻게 합니까? 10일과 60일 거래대금 입평이 많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건 나중에 설명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방송하는 거는 카드라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 그리고 최근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있는 책들 수많은 딕셔널리 시크레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를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만 해준다. 제가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중의 기술적 분석책이 틀린 일본 책을 뺏기고 틀린 걸 또 뺏기고 뺏기고 근처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제가 강의 나가는 대학의 컴퓨터에 통계를 내고 제가 모든 통계와 최근에 취합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여러분 꼭꼭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횡범금이나 세 번째 갭이 침입하면 강도가 세다. 갭이 뭡니까 여러분. 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갭 나중에 갭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갭이 뭐냐면 중간에 빈 겁니다. 중간에 빈 거. 이 중간에 빈 거예요. 이 중간에 이 갭은 꼭 그 자리가 합니다. 갭은 여러분 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갭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이런 이걸 천공갭이라고 합니다. 천공갭. 떵 뛰는 거 있죠. 이런 걸 천공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천공갭이라고 하는데 이 천공갭 외에 장대갭이 있습니다. 캔들이 장대는 원래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 없이 캔들차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대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갭이 어떤 게 장대갭이냐면요. 장대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갭이 나와요. 한 번씩 나옵니다. 장대갭을 보시면 어떤 게 장대갭이냐. 종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장대인데 거래가 없습니다. 장대인데 거래가 없어요. 이게 갭입니다. 이 갭은요. 왠지 모르게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매물이 없는데 왜 지지가 없냐. 왜? 그 자리가 공포가 있어요. 공포 사람이.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적인 대만에서 통계를 한번 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잘 이런 걸 믿지 않는데 통계를 했어요. 주식 사는 사람의 출생일과 주식을 사는 사람의 출생일과 그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궁합을 마쳐가지고 궁합 좋은 사람이 주식 산 거와 궁합이 나쁜 사람이 주식 산 거. 여러분 그 수익률이 어떻겠습니까? 수익률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궁합이 좋은 사람이 수익이 더 많았습니다. 웃기죠. 이게요 거짓말 같지만 2009년인가 이 이론으로 해가지고 재계 수익을 제일 많이 난 사람이 대만의 점성술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했는 게 이거예요. 회사 창립기념일과 자기하고 운때를 맞춰가지고 운 좋은 종목 여러분 종목을 매매해보면 어떤 종목은 내만 사면 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내만 사면 나는 이 종목을 신경치도 안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사 돈 먹은 주식을 한번 저거에 나고 오십시오. 저거가 그 종목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잖아요. 삼성전자에 손실나는 분이 있습니다. 손실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분은 공포 때문에 삼성전자 팔면 주가가 올라 버리거든요. 올라 버립니다. 저 손님 중에 저 손님 고객분 중에 원래 연세가 84살 되신 어른 한 분 계십니다. 공무원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삼성전자만 합니다. 삼성전자인데 이분은 삼성전자 가격을 안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일 노트에 적습니다. 뭐와? 구주와 우선주 차이를 적어요. 구주와 우선주 차이를 적어가지고 우선주하고 구주하고 폭이 제일 좁을 때 좁어가지고 벌어질 때 3일 되는 날 구주를 삽니다. 구주를 사요. 그럼 벌어질 거 아닙니까? 구주와 우선주가 폭이 제일 넓어졌다가 3일째 줄어드는 날 우선주를 사요. 이분이 여러분 신문에 한 번 이분에 대해서 났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굉장히 고위직 아들이에요. 자기는 뭐 하다가 이분이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확인된 거고요. 이분이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15년 했는데 배당받고 못 따게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14,000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저 갖고 있어요. 14,000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계산해 제가 이제 계리를 계리사 자격증에서 그걸 계리라 하거든요. 해봤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분은 가격을 안 보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주스만 늘려면 된다. 주스만 주스만 늘려면 된다. 이 말이죠. 아 대단해요. 그분이 삼성전자 여러분 14,000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액분이 어떻게 됐어요? 51이 됐죠. 옛날 5,000원짜리로 해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400억이죠. 400억 400억 500억 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이 견덜차도 몇 번 정도 됐네 사자 이래지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올해는 돈 먹은 종목이 뭐고 돈 잃은 종목이 뭔지를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습하겠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거래 주식을 매수할 때는 1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자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60일 신고가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매수입니다. 매수입니다. 그런데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음봉이 낼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음봉이 낼 때 두 번째 횡보 국면을 이탈할 때 세 번째 갭을 만들면서 의문 나올 때 4번 그 갠들차드가 5일이나 10일이나 60일 입형 5일이나 60일이나 신저가를 만들 때 5일이나 10일이나 20일이나 60일 신저가를 만들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거를 절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용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새 공부 채팅 보면 공부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피드백도 좋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다 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네 기분이 너무 좋고 주위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큼증권이나 유튜브를 보시고 복습을 충분히 자기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세수했습니다. 세수도 비누칠도 세 번 안 하려고 두 번 하려고 다이소가가 떼비누 천 원짜리 있어요. 감한 거 강력합니다. 그거 한 번 씻고 딱 하면요. 화수궁 막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가 떼비누 세 번 딱 칠했어요. 입물 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꼭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차근차근 하면서 여러분 한 2월달 들어가면 1월달 거를 복습 안 하고 올라오면 2월달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차근차근 해가지고 제가 한 빠르면 4월 늦으면 한 여름까지 이거를 캔들차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차트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사이에 가장 기본인 여러분이 오늘 어제 지난주 화요일하고 오늘 배운 캔들차트만 갖고 캔들차트를 갖고 다른 방송에 뻐꾸기들이 종목 진단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캔들차트를 알고 종목 진단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캔들차트를 여러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주 화요일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개입입니다. 개입. 예. 다음주에 여러분 다음주 캡을 개입이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주 개입 중요하니까 여러분 개입을 많이 시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화요일 한시 30분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치 살 땐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한시 3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